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애견 동반 가능한 식당에 왔는데요 고반이라는 고깃집인데 2층에 애견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고기 먹으면서 2층에 아이들을 맡겨둘 수 있어요 와 으 좀 이론 거 처음 봤어요 고반 식당의 음식도 맛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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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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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양파에 있는거 정따래요 오빠 너무 웃고 야 먹을거 없어 싫어 싫은거야 애니 놀자 애니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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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한 시간만에 주인공이 지금 정가율이 더 빨리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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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Hogs UI! 다시 시도해... 해외트! 너무 죽일듯이 쳐다보겠지 않아?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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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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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zobaczy 찢어진rahnd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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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터뜨려! 피모 친구가 없어져, 피고는 아쉬울 수 있는 것 같다. 치과는 그래도 마치 기복한 친구가 없어서 수고가 상처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도전했기 때문에 날짐은 일과 양념치킨과 사무소에서 여기서 사서 치과는 걸켜지는 지효중, 성공한서 상처를 도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기도 먹고 강아지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3층에는 루프탑도 있어요 진짜 강아지들이랑 같이 오기 짱! 듣고 귀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